안녕하세요 고고입니다 요즘은 별이랑 개인기를 자주 연습합니다 물론 별이는 아빠랑 노는걸 더 좋아하지만 별이도 이제 어엿한 어른새가 되려면 공부 좀 해야겠죠 그래서 공부를 시켜보는데 참 모르고 없어서 영상을 깨보시죠 아빠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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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불닭하네? 아니 울면 안 돼! 아니 울면 안 돼! 어허! 울면 안 돼, 베리! 어허! 울면 안 돼, 베리! 아이고, 어떻게 되냐? 아, 얘들아. 아, 얘들아. 아, 얘들아. 이거 뭐야? 이거 뭐야? 이거 뭐야? 응, 비가 많아. 우리 이거 보내. 안녕! 한 번 더. 안녕! 응? 이거 놀자. 그렇지. 이거 놀자. 이거 뭐야, 베리? 이건 뭐야? 이거 뭐야? 이거 뭐야? 응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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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뭐야? 이거 놀자. 뭐야? 끝까지 봐야지. 응? 야? 이거 뭐야? 이거 뭐야? 이거 뭐야? 아니, 이거 뭐야? 그거 와. 그렇지. 먹고. 먹자. 야? 이거 뭐야? 헷갈려? 응? 이건 뭐야?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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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혁! 헉! 하하하하핳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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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! 안녕! 엄마 transformation 아 마破 아빠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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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베리야 잘 배워 잘 알아들어 미스 차가 베리야 안녕 안녕 베리야 잘yl 들어 베리야 rescued 붕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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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흠 어?? 야 이 새끼야 다녀야 웃독 봤어? 웃독 봤어 다녀야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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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말을 안 듣는다고 저렇게 하면 어떡해 아이고 아이고 안 듣는다 안 듣는다 다녀왔어 뭘 안 들여 안 듣기는 너도 그랬어 그래 사나워졌어 누가 그래 뭘 누가 그래 누가 그러기는 누가 그랬어 형편없어 형편없어 너도 그랬어 너도 말 못해서 형편없었어 별이야 너도 말 못했어 형편없이 아 무서워졌어 뭐라고? 안 들여 지도 말 못했으면서 아주 그냥 안 들여 말 못한다고 이렇게 막 발로 때리고 넘어트리고 까면 어떡해 깡패야? 폭력교사네 이거 폭력교사네 이거 똥 깨야죠 폭력교사야 폭력교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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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별이야 잘 가르쳐 봐 어? 별이도 별이 처음에 말 잘 못했어 별이 처음에 말 잘 못했어 잘 가르쳐 봐 발로 까지 말고 까지 말고 넌 죽 빠졌어 죽 빠졌어 죽 빠졌어 죽 빠졌어 안 졌어? 어디 갔어? 아이고 진짜 넌 여기 올라가 자 빨리 미스터 가르쳐 둘이 나란히 가르쳐 선생님 해봐 미스터 학생 미스터 학생 해봐 안되겠다 미스터가 별을 가르쳐야 되겠다 뻐꾹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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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별이야 뻐꾹 해봐 또 또 괴롭힌다 으리 오오오오 이건 폭력이야 어? 놔 예 그래 옷도 잘 입혀주고 모자도 잘 씌워주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헉!